...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1차 당정협의회에서 경제이입이 극복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입니다. INL포의 한 유기 이후 최악의 유기가 잡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민생안정대책을 가속화한다는 발표가 한가하게만 느껴집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6%, 생활 물가는 7.4% 각각 상승했습니다. 7월 물가는 7%대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최강한 장바구니 물가는 각파에 상승하는데 당정은 지난 두 달과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도 온통 빨간불입니다. 허수기는 2,3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14년 만에 석 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상반기 무역적자가 사상체제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여당은 한마음은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경제 유기 극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언급하며 회생과 분담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는 감수로 그 짐을 지지 않는데 서민과 중산층만이 부담을 안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요각성하고 허락발리, 취약대책은 인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험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생유기 극복에 요리하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민생오선 10천당 활동을 통해 민생유기 극복을 위한 입법의 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